기아가 국민경차 모닝의 상품성 개선모델 더 뉴모닝을 출시합니다 신차급으로 재탄생한 외장 디자인과 동급 최고 수준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및 편의사양을 갖춘 것이 특징인데요 모닝 최초로 LED 헤드램프와 센터 포지셔닝 램프가 적용되어 세련되고 강인한 시티룩을 연출 또한 블랙그리브와 조화된 범퍼의 깔끔한 면은 모던한 디자인을 구현해냈습니다 신규 컬러 어드벤처러스 그린 시그널레드 포함 7종의 외장 색상과 브라운, 다크그린이 추가된 총 3종의 내장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안전속도, 곡선구간에서 속도를 스스로 제어하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는 하이빔 보조 등 첨단 보조 시스템과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 모니터, 원격 시동기능 지원 등 편의사양을 갖췄습니다 트렌디부터 시그니처 모델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됐으며 이전 시리즈 최하위 트림 가격보다 약 140만원 상승했네요 기저 Podcast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